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이 몇 분쯤 있을 겁니다. 네, 인스타를 하는 분이라면 몇 분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딕브르너 비디오를 제가 중고로 구매한 데 성공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물을 일단, 내용이 좀, 그래, 구성품들을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두 모두 모여라, 딩동댕동 친구들 입을 모아 하나, 둘, 셋, 그림책을 펼치면 이야기 나라 친구들 미피 미피 미피는 귀었네 친구 두기는 쫑긋 두 눈은 반짝 예쁘죠 미피 미피 미피랑 다 같이 놀아요 매일 언제 다 같이 놀아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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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삐 소그만 두 눈에 붙는 눈이 땡글땡글 콧구멍 그레우져나 땡긋 우리 친구 뽀삐 빠삐 뿌패 뿌삐삐 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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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피는 내 친구 잡고 연기한 강아지 슈피 슈피 요리조리 팔랑팔랑 반갑다고 꺽꺽꺽 같이 놀자고 졸라요 그림책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알콩달콩잼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 함께 떠나요 신기한 나라 소환하라 꿈속에서도 만나요 환상자 모험의 나라